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발병 농가가 한 곳 더 늘었습니다.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당진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한 건 추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누적 78곳으로 늘어났습니다.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 농가 2곳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입니다. 한편 전국 소 사육 농가의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률은 84.8%입니다.